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be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반장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새로운 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상큼한 미소, 수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 주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현재, 재현현, 선물, 재현현입니다.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역성,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식보이시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출중병기, 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신작,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감성,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보이즈의 에너샤이저 막내완 막내 에릭입니다 오늘 딱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미래부터 보지는 않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자라고 먼저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러면 언젠가 저희가 꿈꾸는 그런 선배님들 같이 아주 대단한 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데뷔를 하기 전에 영훈이 형이나 저도 그렇고 이제 학년이 형도 그렇고 많이 미디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대중분들이 관심을 다행히도 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12명의 멤버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많은 멤버들을 보시고 또 빠져드셔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감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선배님들처럼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뷔한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이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멋진 다양한 모습 또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멋진 더 보이지 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